사랑의 사랑의 이야기 사랑의 사랑의 이야기 마음껏 참견해드립니다 그래서 제목도 공개하지 않는다는 뜻의 오프터 레코드 본격 연애 고민 상담 코너 제목 그대로 비밀 유지해드리고요 익명 당연히 가능합니다 일단 코너를 맡고 계신 LP카페의 화요일 식구죠 찬던비씨 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찬던비입니다 오늘 아주 귀여운 비닐을 네 맞아요 서태지씨가 들어오는 줄 알았거든요 님비씨 오늘도 보는 라디오 열려있고요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좀 어떻게 영해 보이나요? 어디서 오는 길이에요 오늘은? 오늘은 또 레슨을 하다가 왔어요 아 레슨 네 어린 친구들이랑 있다가 와가지고 아니 안그래도 2726님께서 님비 누나 르세라핌의 보컬 트레이너도 하셨다면서요 아 진짜 짱멋하셨는데 아니 요즘 대세 걸그룹이라고 하던데 저도 사실은 잘 몰랐어가지고 매니저한테 들었어요 요즘 아주 대세인데 이 친구들 선생님이셨어요 네네 뭐 이야 역시 이양숙씨가 미국 시카고에서 러브 오프 더 레코드 들으니 너무너무 새롭네요 네 저희 어머니에요 네 김정민님께서 시카고 가셨구나 네네네네 여행 가신 거예요? 아 저희 친척분들이 시카고에 계셔서 아 네 이제 들어가세요 네 김정민님께서 님비님 저 연준엄마에요 너무 목소리 듣고 싶었어요 연준엄마? 저희 팬분이세요 아 진짜 이번에 공연도 와주시고 이번에 팬카페도 가입해주셔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글올려주신거죠 연준이도 팬이고 연준이까지 제가 사로잡았는지는 아직 확실치 않아가지고 아기구나 네 김순희씨가 님비님 매력에 오늘도 푹푹 빠질 예정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하트 3개 붙여주셨고 서민희씨는 아이고 님비님 어서오십시오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인다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공감하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님비씨가 워낙에 성량이 좋은 가수인데 노래할 때보다 연애 참견할 때 목소리가 또 커지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와서 남의 일에 참견하다가 목 다 쉬어요 그 동안 아껴 온 목 여기서 지금 막 울분을 토하다가 가가지고 목이 다 쉬어요 자 오늘은 어떤 울분일지 아니면은 네 그냥 몽글몽글한 사랑 이야기일지 한번 봐야겠네요 자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각종 연애 고민들 뭐 내가 누굴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랑 이럴까 저럴까 망설여질 때 혹은 어떻게 해야 관계를 진전시킬까 뭐 이럴 때 뭐라고 해야 되나 뭐 등등등 각종 연애 고민들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35 장문 100원 단문 50원입니다 유료 문자고요 고릴라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자 천단비씨 새 앨범 중에서 한 곡 골라봤습니다 네 그런 날 1번 트랙이더라고요 네 명곡이에요 어 바바레치 안신혜씨가 만든 곡이에요 네 맞아요 와 이분 곡 잘 쓰잖아요 그쵸 저랑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거든요 아 절친사이구나 네 그래가지고 제가 또 선물을 받았어요 이 곡을 이야 그냥 뜻깊은 곡이에요 공짜로 네 하나도 안 주고 네 밥을 사야죠 제가 많이 사야죠 어 그러게요 야 이거 진짜 친친인데 그쵸 그쵸 고맙다시네요 저는 보통 친구한테 돈을 더 받는 스타일이거든요 좀 더 확실하게 어려울 편할수록 잘해야 돼요 맞아요 편할수록 더 맞아요 맞아요 그랬어야 되는데 당담입니다 자 노래 듣는 사이에 연애 고민들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천단비입니다 그런 날 천단비 천단비 그런 날 듣고 오셨는데요 김드레씨가 눈 감고 들어요 음악에 빠지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남하로그님께서는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이 노래 듣고 울었잖아요 아이고 김정민씨는 그런 날 너무 좋아요 눈물 나게 아름다운 곡 역시 선정짱 곡 선정짱 네 이은진씨가 가사 말에 단비님 목소리에 가슴이 촉촉히 젖어드네요 위로받는 느낌 이렇게 보내셨고 감사합니다 이형애씨는 안녕하세요 저는 단비씨 너무 좋아요 얼굴도 마음씨도 예뻐요 감사합니다 되게 산소같은 여자 이형애씨가 그러니까요 산소같은 분께 제가 또 이렇게 얼굴과 마음씨 모두가 예쁘다고 이렇게 칭찬을 받으니까 산소같은 메시지였습니다 네 황윤정씨가 화요일에 여신 단비씨 보라 보라 보이는 라디오와 저를 보라는 아주 중의적인 의미가 담겨있어요 그러네요 역시 단비씨 보라 네 이해선씨는 옆뒤가 달콤해서인지 주변 분들이 다 달콤하시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께서 오늘 같이 이제 밥을 먹으면서 정엽씨가 잔잔하니 웃겨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저 잔잔한 게 아니라 되게 웃겨요 잔잔하게 웃겨요 조곤조곤 되게 재밌으시다고 엄청 좋아하세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또 그렇게 저를 또 예쁘게 봐주시고 어머니가 최고예요 자 전단비씨와 첫 번째 사연을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닉네임이 골동품 마니아님 자 이 사연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겐 강아지처럼 귀엽고 매력 넘치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 둘 다 취직을 해서 각자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요 여자친구의 투정이 요즘 부쩍 늘었습니다 저도 첫 사회생활이라 얼마나 힘들지 알기에 그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편이거든요 아니 우리 과장님 진짜 별로야 맨날 돈가스랑 제육볶음집 막 가자고 그러고 계시는 거 있지 진짜 이기적이지 않냐 왕꼰대야 진짜 아 그런 거 은근 짜증나지 힘들겠다 자기 고생이 너무 많아 처음엔 이렇게 토닥거려주기만 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해결 방안을 제시해줘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부장님이 단독방에 자꾸 강아지 사진 올리셔 진짜 귀찮아 죽겠어 에이 그런 걸 뭘 욕해 그냥 귀엽게 보고 넘겨 일일이 다 짜증내면 너만 스트레스지 그런가? 근데 김대리님도 귀찮아 진짜 입사 몇 년 차인데 아직도 프린터 쓸 줄 몰라 그래가지고 맨날 나한테 시킨다니까 회의 때도 아니고 개인적인 프린트몰도 다 시키니까 짜증나지 진짜 기계치일 수도 있지 뭐 그냥 좀 모자란 사람 내가 도와준다 생각하고 기용할 거 기분 좋게 해줘 오빠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편을 들 수가 있어? 아니 제가 언제 편을 들었나요? 그냥 저는 그렇게 일일이 신경 쓰는 여자친구 너무 힘들어 보여서 조언을 해줬을 뿐인데 오히려 화살이 저에게 날아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밤마다 통화 시간이 늘어나고 저도 좀 피곤해지니까 점점 리액션이 엉망이 되죠 여친은 저한테 오빠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잘 들어달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참 어렵네요 정말 그냥 듣고 대답만 크게 크게 잘 해주면 되는 건가요? 네 골동품 마니아님의 메시지 사연이었는데요 네 닉네임부터 약간 기운이 느껴져요 기운이 느껴져요 약간 여기에도 나와있으니까 써도 되는 말이겠죠? 약간 꼰대 조금 꼰대 기운이 느껴져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해결 방안을 제시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왜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좀 들어주다가 이게 너무 하루가 멀다하게 너무 많아지니까 그것도 이해는 좀 갑니다마는 그냥 본인이 이 얘기를 듣기가 짜증이 난 거예요 아 그렇죠 듣기가 싫은 거야 이 사연에서도 사연도 벌써 많이 꼬여있어요 네 꼬여있잖아요 마지막 이거 보이시죠 대답만 크게 크게 잘해주면 되는 건가요? 여기부터 꼬여있어요 지금 많이 꼬여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지금 순서가 잘못됐잖아요 선 공감 후 그렇죠 선 공감 선 공감이 맞잖아요 지금 이게 있어야지 아 그랬구나 진짜 짜증났겠다 근데 짜증나 봐야 너만 손해잖아 그냥 넘겨 그러니까 정답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근데 사실 여기서 여자친구분은 또 얘기를 하셨어요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잘 들어달라 그렇죠 답을 제시해 주셨어요 네 요청까지 나왔는데 이게 어렵다고 하니까 본인이 본인의 마음이죠 여기 앞에 얘기하셨잖아요 짜증나서 뭐예요 짜증을 내어서 무얼하나 아하 니 나노 그러니까요 본인 마음 잘 추스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 이게 그 뭐 너무 지나치게 막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공감도 한두 번이지 이게 좀 많아지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런 지금 상황도 조금 이해는 좀 간다는 거죠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면 그것도 피곤하긴 한데 그렇죠 그건 조금 약간 좀 바로잡아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또 나중에 좀 진지하게 할 문제인 것 같고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 우리 조금 긍정적인 얘기들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요 사실 이게 뭐 좋을 게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맞아요 맞아요 단비씨는 좀 어느 쪽이에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남순씨가 매번 이렇게 불만을 얘기하고 뭐 오늘 일 나갔는데 계속 미주알 고주알 막 얘기하면서 계속 불만을 토로해요 저는 그런 분은 만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솔직하네요 제가 했으면 했지 그러면은 남자친구들은 대부분 그랬을 때 공감해주고 뭐 이렇게 탁 뭐 그런 분들 많잖아요 뭐 자기 딴에는 이렇게 해결해준답시고 이렇게 해보면 어때 네 아 그거보다는 무조건 일단 같이 욕해주는 게 최고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공감의 말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옆디는 또 어떻게 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이제 주로 저도 이제 공감을 해주고 같이 욕해주고 그런 편이 그러니까 저도 많은 연애를 하면서 많은 경험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조언도 해봤고 네 네 그렇지만 결국엔 답은 그냥 공감으로만 돌아오더라 그렇죠 그냥 그거요 이런 얘기들은 답은 정해져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줄 수가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냥 공감해주는 게 해결해주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7399님께서 남친분도 여친처럼 힘들다고 하소연 한번 해보세요 아 미러링 효과 거울 치료 괜찮은데 괜찮은 것 같아요 김혜경님께서 대답만 하면 또 성의 없다고 할걸요 여자의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맞아 그냥 대답 말고 아 그렇게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그렇죠 아주 깊은 공감 네 조금 더 고차원적인 공감을 해줘야 돼요 김고은 씨는 여자가 하소연할 땐 그냥 들어달라고요 조언하다 분위기 싸야지죠 맞아요 이은주님께서 그냥 룰이죠 맞아요 맞아요 여자친구분이 원하는 건 같이 욕해주는 거죠 같이 욕해주다가 살짝 내기도 보태면 똑같이 진료하지 않을까요 아까 김혜경님과 아 저기 아까 저기 같이 욕하자고 해주셨던 그 분과 그렇죠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남자친구는 성격 자체가 약간 그런 식으로 똑같이 해주기가 좀 어려운 스타일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골동품 마니아님께서 네 맞아요 골동품 마니아 너무 웃긴 것 같아요 그렇죠 이은주씨가 여자친구분이 원하는 건 같이 욕해주는 거죠 네네 이거 읽었나요? 네 제가 읽었고요 아 그러니까요 정미정님께서 남자분 MBTI 끝에 제이형이신 듯 판단형 아 제이가 판단형인가요? 뭐 계획형이게 아니고? 계획형이기도 하죠 오 제이가 근데 또 판단도 하는구나 그렇군요 아 쉽지 않네요 네 유현일님께서 듣고 대답만 하면 또 혼나요 왜 의무적으로 대답만 하냐고 혼납니다 적절히 믹스해서 사용하세요 그렇죠 이분은 고차원이신 분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네 적절한 타이밍과 그렇죠 약간 믹스해야 될 때를 어디다 집어넣고 맞아요 이런 거 아주 되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뭐 사실 거의 뭐 타고난 센스여야 되긴 하는데 잘 듣다 보면 또 어디에 그런 말들을 들어야 되고 넣어야 되는지를 이제 좀 느끼게 될 수도 있죠 맞아요 유현일님 보니까 연애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아 그러니까 많이 혼나서 많이 배우신 분이에요 이미 많이 혼나서 네 많이 혼나고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다 그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그럼요 네 거의 오늘 뭐 약간 약간 박사님 느낌이에요 오늘 천은영 박사님 천은영 박사님 네 연애 천은영 박사로 가겠습니다 오늘 정세연 씨는 저도 저런 사람 싫어요 사람 단점만 보는 사람 지쳐요 본인도 단점 있을 건데 말이죠 맞아요 아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여자친구가 이런 얘기들을 조금 덜 하게 하려면 아까 담비 씨가 얘기한 것처럼 좀 진지하게 한 번쯤 맞아요 부정적인 시선이 결국엔 자기를 부정적인 사람으로 또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게 근데 여자친구분도 이제 남자친구니까 좀 힘든 점 내 바닥까지 다 보이고 싶은 그렇죠 그런 마음도 있을 텐데 이게 또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잘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조금 여자친구분도 배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맞아요 우리가 편하다고 사실은 오히려 배려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편할수록 더 배려해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김고은 씨가 여친분은 그냥 말하면서 혼자 풀리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더 못 듣겠으면 안 맞는 거라서 그렇죠 더 못 듣겠으면 남자분께서 그냥 놓아라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안 맞으면 그냥 헤어지는 거죠 너무 지나치게 안 맞는 걸 막 맞추려고 하다 보면 그게 엄청난 소모입니다 소모 맞아요 맞아요 자 또 읽어주실래요 조은숙님께서 전남친 늘 좋은 정도가 아니라 네가 잘못한 거라고 거의 모두가 그래서 너무 싫었어요 아 전남친이 이런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가스라이팅 그렇죠 아 나 오늘 누가 자꾸 나한테 시켜서 진짜 너무 짜증났어 그걸 시키게 만든 네가 잘못이지 이건 거잖아요 이거는 내 자존감을 바닥으로 만드는 사람 절대 만나지 마세요 잘 헤어지셨어요 전남친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딱 그 입장 그 순간에 그 상황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절대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저 뭘 알고 그렇게 단언해요 네가 잘못한 거라고 그러니까 조은숙님 아주 잘하셨어요 그쪽으로는 그 남자친구 전남친 쪽으로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도 펴지 마세요 야 네 오늘 천우영 박사님 모시고 계속 성장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희로님께서 우리 남편은 나보다 더 욕해서 나중에 내가 그만하라고 하면 편 들어줘도 난리야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방법 괜찮네 네 막 진짜 난리를 치시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골동품 마니아님도 야 누가 그랬어 너한테만 뭐 복사를 시켜? 야 당장 내가 가서 내가 뭐라고 해줄게 그러면 아니야 그 표까지는 안 돼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조금 좀 나아질 것 같아요 사그러들 수 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내가 이런 얘기 조그만한 거 했다가 우리 회사 난리 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 들면 또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이혜선 씨는 원래 연애는 힘들어요 수능보다 하셨는데 아이고 네 그런 연애 이야기들 고민들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임창정의 내가 저지른 사랑 듣고 계속해서 러브 오프 더 레코드 이어갑니다 믿고 잊혀지고 지우고 처음 만난 그때가 그리워 정협의 LP 카페 정협의 LP 카페의 4부 문 열었습니다 가수 천단비 씨와 연애 고민에 대해서 얘기 나누는 시간이죠 러브 오프 더 레코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연도 바로 만나볼게요 익명을 요청하신 도도리 씨의 사연입니다 이번에도 남자분 사연 제가 소개해보겠습니다 저희 커플은 회사에서 비밀 연애 중입니다 근데 저희 회사는 사내 연애가 공공연하게 금지되어 있어요 처음엔 굳이 왜? 싶었는데 나름 이유가 있더라고요 몇 년 전 저희 팀장님이랑 이사님이랑 결혼하셨었는데 재작년에 이혼을 하셔가지고 한 분은 그만두셨대요 회사로서는 좋은 인재도 잃고 그 여파로 이런저런 안 좋은 영향이 있었다는 거죠 아주 큰 회사는 아니다 보니 더 그런 것 같아요 잘 되면 좋지만 헤어지거나 이혼까지 한다면 그럴 수도 있긴 하겠죠 그래서 다들 썸이 있더라고도 좀 쉬쉬하며 비밀로 하는데요 저희 커플도 작년 말부터 사귀기 시작한 뒤 열심히 비밀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처음엔 몰래 만나는 스릴도 있고 그래서 더 뜨겁게 타올랐었죠 하지만 얼마 전부터 제 여친에게 관심을 보이는 녀석이 하나 있어서 엄청 신경이 쓰입니다 동기들 술자리에서 몇 번 제 여친을 입에 올리더라고요 얘들아 천단비씨 요즘 연애 안 하는 것 같지? 키도 크고 늘씬해서 옷 입는 것도 너무 내 스타일이라니까 대시 한번 해볼까? 저랑 그리 친한 동기는 아니고 저보다 나이는 두 살 많은데요 뭔가 좀 가볍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기분이 너무 나쁩니다 그래서 우리 공개 연애할까? 하고 여친에게 슬쩍 떠봤거든요 어머 미쳤나 봐 자기야 나는 실력으로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싶어 연애한다고 하면 말만 많아지고 뒤에서 수금댈 거 아니야 그리고 비밀 연애가 방침이라는데 굳이 왜? 언젠 비밀 연애라서 좋다며 그녀의 말이 맞기는 한데요 그 녀석이 너무 짜증나는 이 상황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네 익명을 요청하신 도도리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암비씨는 학생 시절이나 일하면서 비밀 연애 해본 적 있어요? 비밀 연애 해본 거를 비밀로 하겠습니다 당황했어요 아 당황했어요 비밀 연애 해보신 적? 비밀 연애는 해본 적 없어요 저는 너무 이렇게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그냥 뭐 없는 것도 다 말하는 스타일이라 되게 솔직한 편이시구나 네 그래서 여자 없는 것도 말하는 연애할 때도 그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약간은 하얀 거짓말 같은 건 좀 소고 그래야 되는데 있어요 선의 거짓말 있어야 돼 되게 솔직하게 그냥 다 얘기해버리는 편이라 아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그렇게 또 배워가시는 걸로 그러니까 제가 뭐 굳이 비밀 다른 사람들이 저는 대놓고 연애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랬죠 여자분께서는 근데 되게 좋으셨을 것 같아요 예전에 방송에서도 나와가지고 결혼 전에 나와서 여자친구 있어요? 네 여자친구 있어요? 나중에는 너무 그것도 제가 막 얘기하니까 아 이게 별로 좋은 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연애는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잘 안 하고 그냥 연애 중 네 고정도만 음 좋다 좋다 무조건 뭐 솔직한 게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이혜선 씨는 여러분은 지금 달콤하고 센스 있고 위트 있고 못하는 게 없는 옆뒤의 LP 카페를 두고 계십니다 아 찐팬이시네 찐팬 고맙습니다 혜선 씨 네 이영희 님께서 불안서 어떡해요 이 사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김미려 님은 둘만 모르는 사내여애 사랑과 감기는 숨길 수 없다죠 그러니까요 이미 사실 공공연하게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모든 주변 분들께서 본인들만 모르고 맞아요 맞아요 루스틱했네 네 린징징 님께서 여자친구를 믿어야죠 이게 근데 내가 여자친구를 믿는 거랑 또 다르게 다른 문제죠 이 상황이 불안한 거는 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김고은 씨는 그거 아시죠 원래 사내 커플은 당사자들만 다들 모르는 줄 알더라고요 티 나는데 그 동의가 떠본 거 아닐까요 오 그럴 수도 있겠다 반전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오 그럴 수도 있겠네 아니 근데 사실 이건 그냥 여자친구분이 네 사내가 아니라 딱 연애 중이다 그렇죠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너무 해결 방법이 지금 이건 명확해요 그렇죠 지금 여기 있잖아요 천난빈 씨 요즘 연애 안 하는 것 같지 이 전제를 없애버리면 돼요 아 그렇죠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뭔가 모임에서 그 여자분을 입에 올린다 그럼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제 조금 멀리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여자친구분이 남자친구가 있다 만난 사람이 있다 라는 거를 얘기 그 정도만 오픈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정도만 네 이분은 지금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싱글인 줄 알고 대쉬 같은 거 하고 그럴까 봐 그게 좀 약간 불안하고 그런 거니까 그냥 그 얘기 하나로 모든 게 다 정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자 노래 한 곡 더 듣고요 네 이 사연에 대해서 문자를 더 보내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의 고민들 이야기해 주셔도 됩니다 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자 SES입니다 너를 사랑해 듣고 올게요 너를 사랑해 나의 마음이 너를 생각할수록 나는 행복해 다른 누구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SES의 뭐였죠 너를 사랑해 명곡이었죠 너를 사랑해 나의 마음이 계속하세요 나를 생각할수록 자 이은주 씨가 저도 사내연애하고 결혼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회사 사람들이 다 알았다고 이거 봐요 회사 복사기도 알겠다 이거 너무 웃긴다 그러니까 다 알아요 이렇게 다들 몰래 몰래 하는 거 김현균 씨도 맞아요 책상도 알고 다 알아요 둘만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이게 진짜 사랑은 숨길 수가 없어요 묘한 기류가 있어요 티가 다 나는 거죠 네 유현일 님께서 여친에게 진짜 대씨가 오면 오래 사귄 애인이 있다고 말하라고 하면 되죠 아니면 세 분이 따로 식사하면서 건들면 가만 안 두겠어 하고 말하든지요 가만 안 두게요 조예런 씨 스타일로 갑자기요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오나요 옛날 건가요 지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모를 거예요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또 유애로가 있었고요 이렇게 얘기하라고 세 분이 따로 이거 위험해요 이러면 이제 일파만파로 네 맞아요 맞아요 지금도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네 그냥 이러면 이제 다 알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앞에 한 줄만 그렇죠 오래된 애인이 있다 애인이 있다고 또 읽어주세요 김정황 님께서 공개하세요 숨기다 빼앗겨 봤어요 오래전에 사람 마음 몰라요 와 이거 세다 진짜 세네요 이거 또 경험자 분께서 이렇게 또 이렇게 해주시는 말이니까 회사에서 그 좀 안 좋은 영향들이 있으니까 공공연하게 연애를 금지시켰는데 아니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금지한다고 이게 더 하고 싶은데 그죠 맞아요 근데 또 공개는 조금 그거가 걱정이 돼가지고 공개를 한다 이건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위험합니다 어차피 뺏길 사람이 아니었나 맞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바람피실 분은 어차피 공개를 하든 안 하든 바람피실 분이었다 잘 보내셨어요 김정황 님도 잘하셨어요 네 칭찬 칭찬 도장 네 네 저기에 들어갔습니다 포도알 저기 아니 맞나요 칭찬 도장 찍어드릴게요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7151 님께서 개인적으로 불러내서 솔직하게 내가 찜했다 그러니 관심 좀 꺼져라 라고 말하면 말하고 만약 못 알아들으면 한 대 갈겨줘요 어 남자다 상남자야 남자가 해야 할 땐 해야 한다고 이러다가 이제 이거는 이제 이건 또 일 크게 번질 수 있으니까 네 번질 수 있습니다 네 아휴 근데 아주 이렇게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여자친구분이 오래 사긴 나으시고 있다 어쩌면 아까 저희 사연 온 것처럼 그분이 떠보신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찜했다 또 얘기하면 또 어떤 껀덕질을 제공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대로 걸려드는 걸 수도 있는 그렇죠 그렇죠 차단을 해야 된다 김은경 씨가 그런데 남자분이 슬슬 프로포즈를 준비하실 때가 된 거 아닐까요 그런 불안함이 느껴진다는 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으려나요 그런데 시기가 너무 작년 연말부터 지금 만나셔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공개 연애를 해야 되겠네요 만약에 프로포즈를 하면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걸 어떻게 막을 거냐고 그러니까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전 분들이 네 분들이 이거 뭐 헤어졌다가 사귀었다가 헤어진 것도 아니고 결혼했다가 이혼한 거는 이건 연애 공개 연애를 막고 뭐 이런 걸로 예방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회사 방침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최대한 이제 권장하지 않는다는 거지 이런 우려가 있다 네 일들이 좀 생기니까요 아무래도 그렇죠 자 우리 짧은 고민 문자들을 한번 좀 볼까요 담비씨가 하나 소개시켜줄래요 1823님께서 제 여자친구는 학교 때부터도 남자친구가 생기면 늘 부모님을 소개시켜주곤 했답니다 전 아직 20대 초반이고 결혼을 생각할 때는 아니라서 부모님 만나는 게 좀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말하니까 무지 서운해하더라고요 다음번에 가족여행도 같이 가자는데 이럴 땐 어떻게 거절하면 좋을까요 가족여행까지 아니 근데 뭐 그냥 너무 부담을 안 가는 게 좋을 거에요 전 이런 식으로 했으면 전 20대 초반에 결혼했어요 만나는 친구들 다 부모님한테 그냥 자연스럽게 놀러도 가고 같이 같이 어디 이렇게 여행을 간 적은 없지만 늘 집에 이렇게 불러서 어머니 아버지 다 보여드리고 너무 부담 같지 않으셔도 되는데 근데 본인이 또 이게 좀 부담스러웠다고 하시면 여자친구분께서도 조금 배려를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아직 결혼한 사이도 아니고 하니까 단비씨는 약간 이런 경우면 어떻게 해요 저는 좀 저는 근데 좀 맞춰주는 편이긴 해요 다른 친구가 예를 들어서 계속 부모님 소개해주고 그렇죠 그렇죠 이제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여행도 가자고 그러고 그러니까 막 한 10번을 그렇게 조른다 그러면 한 2, 3번은 맞춰주는 그래 그런 식으로는 서로 타협을 좀 해야 되는데 그렇죠 나머지는 조금 서로서로 좀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뭐 내가 꼭 같이 본다고 미래를 약속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부담이 더 생길 수는 있는데 더 뭐 어떻게 또 지내원인지 뭐 집안의 어떤 분위기도 보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참 훨씬 더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5723님은 제 남자친구는 정말 자기 얘기를 잘 안 합니다 회사에서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물어보면 그냥 좋은 얘기하자며 말하기를 피합니다 저는 서로 고민도 들어주는 그런 사이이고 싶은데 왜 그러는 걸까요 저에게 의지를 못하는 걸까요 하셨습니다 아까 그 골동품 매니아님이었나요 골동품 매니아님과 아주 정반대의 사연이네요 이건 해도 너무 안 하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그 얘기를 또 이렇게 입에 담으면서 스트레스를 또 한 번 받는 게 되게 힘든 게 아닐까 맞아요 한 번 더 상기시키면서 또 다시 스트레스 받을 수 있거든요 의지를 못하고 그런 이런 부류의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어요 안으로 좀 삭히면서 자기 혼자 먼저 풀고 난 다음에 어떤 것들을 또 보여주고 그런 스타일들이 있으니까 본인에게 너무 의지를 못한다는 생각은 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맞아요 남자친구분의 성향이신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여자친구분도 이해가 되기는 해요 서운하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그게 하나의 또 자기와의 어떤 유대감 유대감이고 그런 건데 맞아요 그걸 자기를 약간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필요가 없나 약간 내가 굳이 이 사람 옆에 있는 존재의 이유도 약간 좀 맞아요 내 속마음까지는 얘기 안 해주는 것 같고 나는 그런 정도로 가까운 사람은 아닌가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5723님의 메시지 저희가 한번 같이 나눠봤는데요 자 벌써 이제 러브 오프 더 레코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 아쉽네요 이렇게 진짜 남의 얘기만 해도 시간 순삭이에요 한번 몰아가지고 한 3일 연장으로 한번 이렇게 너무 좋다 연애 얘기만 하면 너무 좋다 다양한 이야기들 한번 부드러운 것부터 아주 강한 것까지 좀 다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이렇게 또 사연 얘기하다가 시간이 훅 가가지고 다음번에 또 어떤 사연이 올까 기대하면서 또 일주일 꾹 참고 올게요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말하면 안 돼요 네 조심해요 목 많이 아껴 여기서 성냥을 터뜨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내드리면서 저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담비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